천태종이 삼광사에 이어 부산 해운대에 또 하나의 도심 포교 거점을 마련합니다. 천태종은 어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충광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 등 4부대 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운대 해영사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들어서는 해영사는 부지 695제곱미터, 연면적 3,306제곱미터의 지하 4층, 지상 5층 전통양식으로 건립되며 부산 지역 다섯 번째 천태종 사찰로 해운대 불자들의 기도 수행처와 포교 활성화 도량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해영사 주지로 임명된 무원스님은 진리의 바다에서 마음껏 정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